중간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 공화당이 집권했건 민주당이 집권했건 간에 반대되는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현직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이 수정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지금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과하게 올리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를 하고 자기가 지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낮춰야 되냐? 그럴 수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출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시간도 빠르고 지수도 뭔가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느린 건가요? 저는 약간 한바 느린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주시장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돈이 된다 그러면 다들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많이 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역으로 보면 주시장은 빨리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천천하게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수익에 가깝다고 보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연일 올랐습니다. 결국 보면 이틀 연속 올랐죠. 결국 주시장에서 중간선거 화요일이잖아요. 이미 미리 선거하는 우리나라도 사전선거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제가 뉴스 잠깐 보니까 사전선거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여하튼 이런 변소를 앞두고 이틀 연속 주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법 꽤 올랐어요. 7%, 1%, 1.23%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장중해 때 마이너스도 갔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상승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10년물 금리나 달러는 오늘은 방향성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10년물 금리는 4.2%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는 110포인트 수준,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지금 다수의 시각은 지금 공화당이 상원, 상원당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기대와 기대대로 정책이 바뀌고 시작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화당이 이기면 두 가지가 조금 방향이 바뀔 거다. 금리의 고공행기 약간 주층거릴 수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조금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공화당이 어떤 친기업적인 성향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하튼 오늘은 금리와 달러가 약간 반대 방향의 문제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제 선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선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주시장은 괜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피상적인 얘기 말고요. S&P 500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후입니다. 1945년이 됐건 1950년이 됐건 위에서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통계의 의미를 S&P 500의 전후를 많이 따집니다. 전후요. 보시면 이거는 제일 위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거는 S&P 500의 1년의 흐름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1년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11월이잖아요. 여기가 11월입니다. 여기가 10월부터 주가가 쎘다는 얘기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했던 6개월을 보면 11월부터 4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 기억하시잖아요.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 기억하시잖아요. 그 반대가 11월부터 4월이잖아요. 반대가. 그래서 11월부터 4월이 가장 좋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전제 평균이 되겠고요. 확률을 보면 중간선거가 했던 얘기고 파란색이. 두 번째가 더 상승률을 보면 더 컸어요. 두 번째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시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중간선거 했던 애의 첫 해가 되겠고요. 이건 민주당 공화다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컸던 거는 중간선거. 확률로 보면 두 달간의 확률을 보면 중간선거 했던 애가 가장 강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940년 이후에 S&P 500을 1년짜리를 그려보려고. 그 다음은 그럼 이제 당일 11월이잖아요. 앞으로 1년이 중요할 텐데요. 한 번도 예의 없이요. 같은 기간에 예의 없이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 주가는 다 상승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진 적이 다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민주당 시기. 빨간색은 공화다. 이건 대통령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있을 때 중간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 대통령 때 주가가 올라갔네. 공화당 때 더 올라간다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없다?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 있는 1년 후 11월부터 그다음 10월 말까지 보면 평균이 14.7%가 올라갔고요. 확률은 100%가 나왔습니다. 1946년 18번이 있었는데요. 100%였고요. 파란색은 민주당 때 조금 부족했어요. 14.5랑 13.8이지만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했어요. 하여튼 다 올라갔어요. 그런 문제는 그다음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모르죠. 모르지만 흔히 선거 보통 저도 일상적으로 일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선거 때 보면 국내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호재인식하는 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억이 아마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이나 투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8년 전이죠. 8년 전에 이겼을 때, 6년 전이네요. 그때 힐러리 대통령 당시 후보를 이겼을 때 보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8%가 떨어졌어요. 그날 정말 장중에 우리 시장도 엄청 영향을 받았죠. 그때 주가 훅 올라가면서 바로 그 달 올라갔어요. 그때는 2시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바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이겼을 때도 주가 시간에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훅 올라가고 마감됐고요. 가장 큰 건 벌써 8, 9년 됐는데 브렉시트가 발표됐을 때. 그때도 정중에는 많이 났었죠. 그때도 10%가 플러스 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투표 결과는 결국 호재인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에도 마찬가지. 올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상해져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여튼 웬만하면 주가가 올라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선거 때 왜 주가가 올라가냐면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불확실성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LPL 파이낸셜에서 오늘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레퍼트를 냈는데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럼 특히 이번에는 중간 선거회의잖아요. 그럼 중간 선거회의는 왜 더 올랐느냐. 앞서 보여드렸듯이 중간 선거에 더 올랐단 말이죠. 전체 평균보다. 이 기간 동안 더 올랐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중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중간 선거 개념이 별로 없다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4년과 대통령과 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미국은 딱 중간 선거라는 개념이 있죠. 공화당의 대통령이 현직에 있건 민주당의 대통령이 현직에 있건 간에 처음에 대통령이 집권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정책을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바이든 대통령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더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외교 행보를 더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미국의 IRA라고 대표가 되죠. 그래서 워낙은 빌드 베러라고 했다가 이름 바뀌어서 IRA로 바뀐 거. 우리나라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했고 통화 정책도 아주 타이트하게 갖고 왔는데 그것도 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불만이. 세금도 더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공화당이 집권했건 민주당이 집권했건 간에 반대되는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이 수정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과하게 올리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를 하고서 자기가 지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낮춰야 되냐? 이럴 수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돈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쏘이는 정책을 했다 그러면 타이트는 했다 그러면 물론 이게 독립적인 거지만 최소한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 또 반대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IT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재생한 에너지를 이 바이던 정부에서 적극 강조해왔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되는 경우에 보면 천연가스나 에너지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약간 해석을 때 해보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갔죠. 천연가스가 오르고 국제유가도 오르고요. 네. 엑소모빌이 사상 최고 같죠. 쉐븐이 최상 최고 같죠. 천연가스 가격도 그런 주식들 좀 올라가고 있고 또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 재역 쪽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공화당의 친공화당 정책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트럼프 쪽 분이 있고 공화당 인사 쪽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저께 국민이 트위터 날렸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은 자유롭죠. 유명인상은 자유롭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말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한국말로 무당파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무당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야 상관없이 중간에 있는지에 대해 공화당 측이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각자 그동안의 현재 존재하는 현재 직권하는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이 수정되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의 주가 지금 상승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예의 없이 앞으로 1년 동안 주가 올라갔는데 늘 그렇지만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확률은 높다고 하고 있겠으나 시장은 크게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죠. 당장에 보면. 앞서 권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물가 훅 내려올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공화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공화당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상원과 하원을 이겼을 경우에 다수가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월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월가의 3년자한테 물어봤더니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다는 거죠. 일정한 수준의 주가 랠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두 번째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가 하락까지는 모르겠으나 금리가 좀 떨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달러가 좀 약화되는 계기로 잊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그렇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어제 오늘 반정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 결과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이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일정수준 주가의 호재인치 카사는 것은 맞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선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오늘부터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지금까지 상승한 거 보면 기대감을 가지니까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반대가 나오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로 선거는 많은 사람들 스스로에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제가 민주사회의 어떤 원론적으로 보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이. 물론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하원, 상원은 약간 다르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인단이라는 걸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원 선거나 상원 선거는 절대적으로 다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미니, 미니라고 그러나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다수단이 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을 갖고 있죠.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결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가 시작하면서 바로 돌리거든요. 바로바로 오픈이 되는 거고 바로바로 오픈이 되는 거고 내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한 서너시 되면 다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주 치열한 곳 제외하고는 이미 그 결정이 다 났다고 말이죠. 저희도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중간에 결과 나오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보니까 이분은 계속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를. 이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최대한 맥시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4,150 정도에서 200일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일 선은 6월 달에 안타깝게도 장중에 찍고 종가에 밀리면서 훅 내려왔던 선이 200일 선이기 때문에 이분의 기본적인 시간은 언제라도 반등해, 베어마켓 랠리에 반등하면 200일 선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고비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랑 CPI가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데 그래봤자 200일 선 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 금물이 만약에 4.3%, 직전 고점이 4.25, 3. 안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 정도 이어가면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 금내 변수라는 건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와, 이분은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UBS 리서치 대표의 대분인데요. 저점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저점이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올해 말은 3,200까지 가고 내년에는 3,900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내년에는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지만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건 디스라고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시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서를 내년에 기대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헬스케어, 이분이 약간 의외가 될 수 있지만 헬스케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술주비죠. 성향이 좀 다른데 저를 다 같이 추천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분의 시각은 금리가 조금 움직이고 떨어지건 간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딱 원하시는 거는 메타다 이런 거잖아요. 알파벳 이런 건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과거의 통신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는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종목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오토, 캐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쓰는 그런 IT 제품 서비스잖아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오토데스크가 그런 캐드하는 쪽인데요. 클로락스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분의 종목 선택에 보면요. 시장 뷰와 제시하는 종목의 뭔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선이 아주 이상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넷플릭스도 좀 그렇고 어쨌든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내년도 S&P500의 주당액을 제로 성장으로 바꾸었고요. 기존의 전망이 이거였다면 올해는 226에서 224로 내렸습니다. 2달러 내렸고요. 내년은 234에서 224달러로 내렸습니다. 5, 6% 내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뱅크 오메리카는 10% 정도 내려 있습니다. 올해보다 떨어지는 거로 얘기하고. 이건 지금 이 사회에서 224이면 제로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메리카는 이게 내년에 마이너스 9%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회사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고 좋게 보는 쪽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2024년에 되면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의 시각이 맞거나 그러면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주시지 않으면 별로 재미없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분의 시각이 맞다 그러면. 그게 말씀드린 뱅크 오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메리카는 2023년까지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게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가 올해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겁니다. 2023년의 주당 얘기인데요. 주당 얘기 전망치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주가 전망은 조금씩 하향되는 게 맞습니다. 정운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향 전망폭이 코로나나 그런 글로벌 금융위가 없다 그러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너무 급축하게 확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위원님. 테슬러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트위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감원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공화당을 찍으라고 얘기한 게 테슬러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분의 정신은 항상 제정신이죠. 공화당 찍으면 뭐 얘기 나오는 게 시나리오가 IRA 관련한 법안 좀 수정하면 오히려 테슬라 쪽 보조금이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윗을 그렇게 쓰다니. 그렇다고 소신을 바꾸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무 정책적이나 그런 이슈 갖고 너무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됐건 최근에 금리의 상승스러운 시기에서의 전체적인 IT나 그런 쪽에 좀 부진한 마이너스 요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죠. 그럼 테슬라 주가는 지금 200달러 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월과의 얘기는 전혀 없죠? 월과의 얘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참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여전히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조금씩.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내렸잖아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내렸기 때문에. 조금 내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다음번 실적 나올 때까지 약간 슬로한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시장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만 한두 개만 종목을 보면 애플의 생산 지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방했지만 애플도 재미없는 모습. 애플도 지금 올해 한 25%가 떨어진 게 이어지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은 어저께 딱 얘기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한다니까 일단 호재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10대들의 설문조사 해봤더니요. 틱톡이 요번에요.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가 뭐냐고 했더니 틱톡이 더 올랐습니다. 38% 인스타도 훅 떨어졌죠. 20% 페이스북은 2% 떨어졌죠. 진짜 안 하네요. 페이스북은. 지금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단기적으로 못하는 장기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중간선거 결과 예상과 비슷하게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저희가 또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는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